자 교재는 33페이지 맨 아래 가시면 괄호 6번에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되어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공부할 거 이제 이거 하나하나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이게 쉽습니다 볼게요 시험은 당연히 다른 조건은 뭐하다 일정하다 그걸 주는 이유는 이 수많은 요인들이 수요로 변화시킬 건데 조건은 주지 않고 시험을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묻는 거예요 자 다른 결정하고 인구 유입이 늘면 그럼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이동 이렇게 묻는 겁니다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가 뭐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이동 쉬워요 금리 내려가고 세금 부담 적어지면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되고 거래세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한다 비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럼 유의할 게 이제 소득 대체제 보완제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소득부터 보러 갈 겁니다 자 여러분의 소득이 향상이 되면 아무래도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수요가 증가될 수 있죠 소득이 향상되면 재화의 소비가 뭐할 수 있다 늘 수가 있다 그럼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니까 이런 재화를 정상제 혹은 우등제라고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니까 이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정상제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대요 자 여기 봅니다 책 봐드릴 거니까 소득의 증가로 수요량이 이제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정상제라고 쓰면 돼 안돼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열등제 혹은 하급제라고 합니다 절대적 개념은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자 여러분의 소득이 향상되어서 맥주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대신 소주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면 맥주는 뭐가 되고 정상제 소주는 열등제 부동산 갑니다 이 지역의 소득이 향상되어서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대신에 아파트의 소비량이 감소하면 단독주택은 뭐가 되고 정상제 그러면 여기 아파트는 열등제 절대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소득의 증가로 D0가 언제나 우측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소득의 증가로 D0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면 수요가 뭐였다? 증가했다? 그런 재화를 정상제 그럼 소득의 증가로 D0가 좌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요가 뭐했구나? 감소 그런 재화는 뭐라고 한다? 열등제 시험은 대다수 그럼에도 정상제라는 조건을 주고 물어보니까 특히 열등제라고 주는 경우는 없어요 정상제라고 주면 소득이 증가되면 곡선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소득이 감소하면 어디로 이동? 좌로 이렇게만 대응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재 한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인구 수요 변화 처음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기역지문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거나 가구 분리 등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면 부동산 수요가 뭐한다? 증가 그럼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그러니까 점의 이동이라고 쓰면 안 돼 지금 수요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곡선 자체를 보고 있고 2번 갈게요 소득의 변화 2번에 기역지문 가지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했으면 그런 재화를 정상제, 우등제라 한다고 했잖아요 끊고 반면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런 재화를 열등제 또 뭐라고 한다? 하급제다 시험에 그게 뭐냐고는 안 묻습니다 용어정리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야 내려갑니다 니은 소득 증가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였다면 수요가 뭐 했구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뭐가 되고요? 정상제이고 끊고 소득 증가로 곡선이 좌로 갔으면 수요가 감소했지요? 그럼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열등제 개념은 중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은 별표가 하고 대체제의 가격이 변화가 나오죠 칠판 보겠습니다 자 묻고자 하는 건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보완제와의 가격 변화로 아파트 수요가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 시간에 대체제라는 표현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이것도 그새 기억이 없으면 안 되는데 대체제가 뭐였어요? 정의점 하세요 대체제란 대체한다 바꿨어도 효용이 유사한 재화 다시 콜라하고 뭐다? 사이다 자 다시 물어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빌라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없어요 제가 언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우리 공부했다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원칙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거용으로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대체제는 뭐가 될 수 있다? 빌라가 될 수 있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빌라 가격이 상승한대요 빌라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여기서 고민하면 안 돼 맨 앞에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게 몸에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빌라 가기 오르니까 빨리 빌라를 사야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기를 정리를 못 하면 답을 못 찾는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소비자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당연히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럼 빌라의 소요량은 뭐하고? 감소화하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물어봐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안 변했는데 얘가 비싸지는 바람에 아파트의 상대적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공감하시겠어요? 그럼 뭐 사면 돼요?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빌라를 사고 싶었던 건데 빌라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빌라의 수요를 아파트는 뭐 했다? 대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하게 묻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 여러분이 만나요 음식 드실 때 식당 가서 같은 가격이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죠 효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같은 효용이면 가격이 비싼 거 싼 거 그게 합리적 소재의 선택이다 같은 효용인데 비싼 거 먹으러 가면 합리적이에요? 도라이에요 도라이 그게 기본기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라이란 그러니까 보세요 별것도 아니다 아파트의 대체광이 있는 빌라 가격이 오르면 빌라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뭐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이게 아파트니까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 이렇게 물어보는 거면 이제 풀어갑니다 아파트와 여러분 작년에 오래 물어봤던 거예요 대체관계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 뒤에 보지 말고요 앞을 먼저 봐요 대체관계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죠 얘부터 살까요? 안 살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단독주택의 수요는 뭐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이게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의 수요는 뭐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 그럼 이 시험을 낼 때는 문제의 조건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격으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빼버리고 이렇게 수요를 물어보기도 해요 대체관계에 있는 단독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외우신 분들은 놓친다 그래서 정확하게 풀고 가는 겁니다 시험장이 이거 안 줘요 이 말은 대개 대체관계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사유 안 사 수요는 뭐하고?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다시 대체관계인 단독의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대체관계면 어느 한 재와의 수요가 감소하면 다른 재와 수요는 뭐하고 있다? 증가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뭔지 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풀어가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바꿔서도 효용 유사한 재와는 뭐라고 한다? 대체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장에는 해마다 묻습니다 해마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운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자, 마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보완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보완제에도 갑시다 보완제는 협동제라고 합니다 또 용어정리를 해야 될 거니까 부동산에는 보완제는 없어요 있는데 있다라고 놓고 묻습니다 한 재와만 소비하는 것보다 A, B 두 재와를 함께 소비할 때 어떻게 소비할 때요? 함께 소비할 때 주관적인 만족 효용이 높아진다고 느끼면 두 재와를 보완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절대적 개념은 아닙니다 삼겹살 구워 드실 때 소주를 같이 마시면 나 매우 행복해 이렇게 느끼면 삼겹살과 소주는 뭐라는 얘기예요? 보완관계다 다시 블랙커피를 드실 때 너무 쓰니까 설탕을 한 스푼 타서 마시면 매우 해피해 꿀 떨어져 이렇게 느끼면 무슨 관계? 사람만 차이는 있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그러면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맛이 안 맞아요? 고민하면 안 돼 또 왜 그러지 하면 비싸면 산다 안 산다? 그럼 커피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같이 갈 수 없죠 그럼 설탕의 수요도 뭐한다?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금방 보입니다 대체관계와 보완관계가 결과가 동일하면 실험에 모를 리가 없어요 다르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는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반대로 보완관계는 수요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는 이게 뭔지 내 걸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공부를 풀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했을 때 함께가 포인트예요 함께 수요 증가하고 함께 수요가 뭐한다? 감소하도록 해볼 겁니다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했어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물으면 뒤에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앞을 보라고요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사? 가격이 뒤에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 수요량 뭐한다? 증가한다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럼 해당 아파트 수요도 뭐한다? 증가한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기가 중요하다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싸면 산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뭐하고? 증가하고 그럼 아파트의 수요도 뭐한다? 증가하고 이거 어디로 해도 그러면 우측으로 간다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그러면 보완제도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자주 안 묻습니다 자주 안 묻는 이유는 부동산에 없어요 없는데 괜히 내면 시험에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시험은 거의 90% 이상 대체제이지로 묻습니다 그럼 이것만 잘 정리하면 얘도 당연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와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겠냐고 수없이 많은 요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물어보기는 제한되는 거니까 주로 이런 거 위주로 언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래 물었던 표현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가격 하락 예상되면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점의 이동이라고 하면 안 되지 가격이 하락하면 점의 이동 가격 하락 예상이 있으면 곡선 자체의 수요가 뭐한다 감소한다 다시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대요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아파트의 수요는 뭐한다 다시 가격 상승 기대감이라고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대요 살 거 안 살 거예요 사야 돼 또 왜 고민을 또 해 기대감이 있으면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그렇죠 그럼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면 수요는 뭐한다 감소한다 곡선 자체 이동 그러니까 가격 상승 하락과 상승에 대한 기대감 하락은 같은 하락 예상은 아니잖아요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가 뭐한다 감소한다 곡선 자체 이동 어디로 이동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가격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다시 하락에 대한 예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락 예상이니까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윤이죠 분위기가 아직 정리가 안 된다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윤이잖아요 곡선 자체 이동 어디로 이동 좌하향 이동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은 하나밖에 없던 뭐다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고 나머지 것들은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윤이니까 곡선보다 자체가 이동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 대체제 관계된 것은 자꾸 나오니까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 확인합니다 3번의 기억은 쭉 풀어 써놨으니까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 니은 볼게요 X제, Y제가 대체의 관계에 있다고 했죠 니은 보고 있어요 그럼 X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괄호 안에 X제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 왜 감소해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게 원인입니다 끊고 그로 인해서 Y제의 수요가 뭐했다 증가 그럼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그래서 즉 대체의 관계에 있는 다른 제와의 수요가 감소하면 그로 인해서 해당 제와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수요가 반대로 움직여 있잖아요 반대로 움직인다고 외우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주로 묻는 표현이 디귿이에요 아파트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의 수요는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원인 그로 인해서 해당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 디귿에 딱 별표하세요 디귿으로 이제 앞으로 연습이 들어갈 겁니다 35페이지가요 보완제 가격으로 갑니다 사이드 보조단 가서 커피와 설탕처럼 한 상품씩 따로따로 사용할 때보다 어떻게 할 때요 함께 소비할 때 효용이 높아지면 두 제와를 무슨 관계 보완관계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했던 거고 본단 들어오세요 역시 4번에 니은 겁니다 엑스제의 와이제가 보완관계에 있다면 엑스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근 엑스제의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다 비싸면 산다 안 산다 그로 인해서 그럼 와이제의 수요도 뭐한다 감소한다 그럼 어디로 이동 좌측 이동 즉 보완관계에 있는 다른 제와의 수요가 감소하면 그로 인해 해당 제와 수요 또한 뭐한다 감소하더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D급 아파트의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과로는 시험장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보완제의 수요는 뭐하고 읽으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원인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해당 제와 수요도 뭐한다 감소한다 그렇습니까 연습이 돼야 됩니다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제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그럼 해당 제와 수요도 감소하고 나머지는 이제 편한 내용이에요 5번 가격 상승 예상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기대감이 있다면 아파트의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아파트를 자산으로 또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어봅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아파트가 뭐다 소비제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것은 소비제가 아니고 뭘로 보고 있다 자산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격이 구분이 되어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가격과 가격 상승 기대감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것은 곡선 자체 이동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기타는 가볍게 보면 되는데 표보고 정리해봅시다 박스 안에 정상제에 대한 조건을 주고 소득이 향상되면 부동산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열등제라는 조건을 주고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가 뭐한다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로 이동 좌측 이동 표 외우는 거 아니고 두 번째 칸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괄호 읽으세요 대체제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해당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해 되시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음 칸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괄호 안에 보완제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해당 제와 수요도 뭐한다 감소하다 앞으로 관건이 될 겁니다 그 내용이 나머지 편하다 맨 끝에 가봅시다 아파트를 더 많이 선호한다면 당연히 아파트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인구 유입이 있고 가격 상승의 상승이 있으면 수요가 증가 이렇게만 대응하면 됩니다 다시 바꿔서 그러면 주거지 부근에 바꿔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어요 살기가 조졌단 말입니다 공원 등이 있다 그럼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 이렇게 물으면 엄청나게 많은 요원인데 주로 이거 위주로 물어보는 겁니다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보고 계신 인구 소득 수준 대체제 보완제는 뒤에 공부할 공급 변화 요인 아닙니다 이들은 전부 다 뭐다 수요 변화 요인입니다 자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늘면 아파트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대체제가 뭡니까 또 물어요 제가 대체제는 소비자가 바꿔서도 효용이 유사한 죄와 보완제 소비자가 함께 했을 때의 효용이 높아지는 죄와 상당수 시중에 나와 있는 책에는 대체제 보완제를 공급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헛공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엉터리 책들이 너무 많아요 다 가면 그러니까 헛공부하지 말라고 들은 얘기인가 그것 가지고 특강도 해요 공급에 대체제 보완제 주고 시험에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체제가 뭐예요 또 물어요 대체제가 뭐라고요 소비자가 수요자가 바꿔서도 효용이 유사한 죄와 공급변화 요인은 아닙니다 보완제보다 소비자가 함께 했을 때 효용이 높아지는 죄보다 기본 개념을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장 넘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수요변화 요인까지 만났어요 괄호 7번 거기는 하나만 볼 건데요 수요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특징 동그라미 치고 특징이니까 시험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한 내용이 나옵니다 1번 부동산 수요는 생활을 위한 필수적 수요 소비자의 성격도 있고 끊고 투자 수요 자산의 형태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게 혼재가 돼 있단 말입니다 끊고 그래서 부동산은 타 재화에 비해서 가격이 뭐하다 고가 비싸다 구매 자금을 촉적하는데 장시간 오랜 시간 소요가 된다라는 의미는 구입할 능력이 안 되면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량이 제때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못 늘어나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정리한 게 5번입니다 5번 가볼게요 부동산은 고가성 구입할 능력 안 되면 수요량은 적시에 못 늘어나죠 공감하겠어요 그럼 내구성의 의미 용어 정리했죠 내구성이 뭐예요 사용수명이 길다 그럼 한 번 구입하고 또 구입하나요 그럼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지 않지요 그럼 수요량 변화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개별성이란 말이 나왔죠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도 이러고 있어요 뭐가 졌다 양 변화가 뭐하다 적다 그래서 뭐라고 써놨다 비 탄력이다 이제 미리 만납니다 그 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데 양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볼게요 자 칠판 보고요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의 수요량은 제때 늘어날 수 있죠 일반 재화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제때 늘어날 수가 있다 가격에 대해서 양의 변화가 많아서 일반 재화는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오빠나 탄력받아서 이런 말 아니에요 탄력적이 뭐해요 읽으세요 뭐하다 양 변화가 뭐하다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물어요 그럼 부동산도 그렇다 아니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도 아파트의 수요량은 적시에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왜 못 늘어나요 딱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금방 읽었으니까 내가 구입할 능력이 안 되면 적시에 늘어날 수가 없다 그럼 양 변화가 많습니까 양 변화가 적습니다 그럼 양 변화가 적은 경우는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만나요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많으면 뭐하다 탄력적 양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부동산 수요량은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적어서 뭐하다 비탄력적 뒤에 가면 또 나올 거니까 잊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미리 확인을 한 거니까 탄력성이라는 건 뭘 말한다 양의 변화를 말한다 양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양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다시 읽어요 5번 지문의 맨 끝에 부동산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적어서 뭐하다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게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네모 2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공급으로 갈게요 실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수요가 뭔지 개념 정리했고 수요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함수화시켜서 인구 소득 대체제 보완제 등이 어디에 수요에 영향을 준다고 공부했던 겁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갈 거예요 공급의 개념을 정리합니다 그럼 다를 게 없어요 이거 안 지운 이유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자 볼게요 공급이라고 쓰고 공급의 개념을 정리할 거니까 공급은 영문으로 서플라이다 스펠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S0라고 쓰면 앞으로 약속 뭐다? 공급이다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공급도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바뀌는 건 뭔데요? 구매가 아니고 뭐라고 바뀌었어요? 공급 공급 한 게 아니고 공급 하고자 하는 욕구나 뭐다? 양 공급도 사후적이 아니고 뭐다? 사전적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효 수요했으니까 뭘로 바꿀래요? 이제 유효 공급이다 별것도 없단 말입니다 유효 공급이니까 그대로 정리를 하면 부동산을 공급할 마음을 공급 의사 그럼 실제적인 공급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죠 공급 능력이 동반된 것이 진정한 공급이다 그건 무슨 공급이다? 유효 공급이다 물어보고자 하는 이유 임차인이 수요자의 공급자예요? 빌려 쓰는 사람은 수요자잖아요 임차인이 바로 공급자가 될 수 있나요? 또 고민이 필요하신가 봐요 다시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무나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공급 능력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공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고가성이라고 했죠 자금 조달 가능성이 있어야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장 참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경쟁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시장이다 다시 읽어요 부동산 시장은 경쟁이 자유롭지 못해서 뭐라고 한다? 불완전 경쟁 시장 다음 주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성 때문에 시장 참여가 자유롭지 못해서 부동산 시장 뭐가 된다?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위로 갑니다 이미 했어요 공급도 유량 공급이 있고 뭐가 있다? 절약 신규 조택 공급은 일정한 뭐가 필요해서? 그래서 유량 공급이라고 했고 기존 조택 공급은 이미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다? 절약 다를 게 할 게 없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책 확인합니다 36페이지 역시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생산자가 재환화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 끊고 똑같은 방법으로 공급량이란 생산자가 가격에 대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재환화 서비스의 최소 최대 수량 똑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별표 좀 하세요 자주 만나요 1번의 기억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란 유량 기간이라고 했죠 유량 동그라미 치고 그럼 일정 기간에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 양이죠 그게 뭐다? 신규 조택 공급량이다 다 써놨습니다 신규 조택 공급은 일정한 뭐가 필요하므로 기간이 필요하므로 유량 개념이라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 니은, 절양 세모로 가십시다 절양의 의미가 뭐였어요? 일정한 시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정 시점에 시장에 뭐하는? 존재하는 주택의 양 그건 시험에 묻는 질문이에요 절양의 공급량이란 일정한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으로 예를 들어 뭐다? 기존 주택 공급량이다 이미 시장이 공급되어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절양 개념이라고 했던 겁니다 정리되어 있어요, D급 따라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신규 생산자,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지도 포함이 된다 유량 공급도 있고 절양 공급도 있다 됐지요? 동그라미 2번 똑같은 요령으로 공급도 실제로 판매한 양 아니라고 했지요?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된 양이기 때문에 사후적 개념이 아니고 뭐다? 사전적 개념이라고 정리했던 겁니다 올라가요? 동그라미 3번 유효 공급 똑같은 요령으로 공급할 의사는 물론이고 뭐가 따라와야 돼요? 실제적인 공급 능력 그렇습니까? 그게 동반된 게 진정한 유효 공급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쓰세요 이제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장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하나를 정리해버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그러면 이제 과로 2번 가서 뭐가 나왔어요? 공급함수가 나왔잖아요 자, 똑같은 요령으로 공급을 한마디로 쓰면 뭐라고 했어요? 팔고 싶은 욕구 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아파트 공급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펑션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은 앞에 있어요 가격 무슨 가격? 아파트 첫 번째 원인은 아파트의 가격 그럼 아파트 가격 말고 또 있습니다 달라요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아파트 건축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아파트 건축 규제 등의 변화에 따라서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공급하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두는 요인 똑같이 방법으로 갑니다 해당 아파트 가격과 나머지 뭐라고 읽으신다고요? 해당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 냄새 난다 벌써 구분하는 이유인지는 아시겠잖아요 그렇습니까? 앞 시간 했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해당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죠 공급이니까 이거 뭐라고 하면 돼요?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면 돼요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다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제가 한 달 했으니까 공급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공부 다 했네요 복습할 게 없잖아요 자, 왼쪽으로 가요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볼게요 자, 종축 읽으세요 종축이 뭔데요? 해당 아파트 가격의 변화 횡축은 공급량의 변화 자, 여기 A점 B점 C점 어떻게 읽어요?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다 해버렸어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공급량 변화의 원인 딱 하나 뭐다? 해당 무동산 가격 변화다 자, 그럼 나머지 나머지 이외의 요인 때문에 양이 변화한 것은 앞시간에 수요의 변화라고 했죠 이건 뭐라고 하면 돼요? 공급의 변화 아이쿠 잘하시네 이렇게 잘하는데 자, 그러면 공급의 변화는 잠시 후에 그래프를 만나러 갑니다만 이미 했으니까 공급 곡선 무슨 이동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확인하러 갑니다 앞에서 정리를 못 했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축은 가격 횡축은 뭐라고 한다고요? 자꾸 제가 물어요 그게 종행이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급량이다 주어지는 가격 2만 원이라고 합시다 20개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만 원으로 하라고 하면 하라겠지요? 공급량 뭐하고? 감소하고 10개라고 하고요 3만 원 상승하면 돈 되죠 공급량 뭐한다? 증가한다 30개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그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입니다 그렇습니까? 아파트라고 하정하고 3만 원 수준에서 몇 개를 팔고 싶었어요? 30개를 팔고 싶었는데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건축기술이 향상된다면 이전보다 오른쪽이 양이 더 많지요 양이 증가했잖아요 뭐 때문에? 건축기술의 향상으로 가격 변했나요? 동일 가격에도 양은 뭐 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 2만 원 수준에서 몇 개를 하고 싶었는데 20개를 하고 싶었던 건데 건축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 이전보다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죠 여기보다 오른쪽이 양이 많지요 그럼 두 개 정리했고 그러면 생산요소가 지난주에 우리 들어봤어요 생산요소가 뭡니까? 정의를 해야 되죠 지난주 안 나와서 모르겠다 재활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요소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럼 풀어서 이제 건설업자의 택지 매입 비용입니다 건축 자재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생산료 그래서 용어가 중요한 게 이게 뭐냐고는 안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만 원에서 몇 개를 공급하려고 했어요? 열 개 그럼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편하게 할게요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의 비용이 어떻게 돼요? 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내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전보다 공급량을 더 늘릴 수 있죠 여기보다 오른쪽이 양이 많잖아요 그럼 S제로를 어떻게 그렸어요? 총전에 점점 모두 연결했잖아요 그럼 또 이 선상에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지요 이 점들을 연결해서 쭉 그려서 다시 S1 어떻게 된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한단 말입니다 다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측 갔으니까 뭐라고 읽어대면 돼? 공급에 좌우로 움직이는 건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급에 뭐다? 증가다 그럼 이제 해보나 만하네 이게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갈 거예요 3만 원에서 몇 개를 하고 싶었어요? 30개 하고 싶었는데 다시 갑니다 요소가격이 상승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내 비용이 늘어났지요 미전보다 공급량은 뭐 한다? 여기보다 그럼 왼쪽에 양이 적지요 양이 뭐 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 가격 변했어요? 동일 가격에도 공급량은 뭐 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 2만 원에 몇 개 하고 싶었는데요? 20개 건축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면 이전보다 공급량이 뭐 할 거다? 여기보다 왼쪽 양이 적잖아요 뭐 때문에? 교제가 강화되어서 만 원에서 몇 개를 하고 싶었는데 10개 그럼 금리가 인상되면 공급자의 이자 부담 늘죠 이전보다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수많은 점들이 있을 텐데 연결해서 S2 어디로 움직였어요? 좌측으로 뭐라고 한다? 공급의 감소하다 참 쉽죠 잉? 안 어려워요 원리만 최대 가면 공부할 게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우측 가면 뭐다? 증가 좌측 가면 감소하다 곡선 자체 이동을 뭐라고 한다? 급이 변화 다시 갑니다 요소가격의 변화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 급이 변화 또 다시 물어요 공급의 변화는 공급량이 변했어? 안 변했어요 그리프 보고 읽으라 그랬어요 양이 변했습니다 똑같이 방법으로 갑니다 2만원 동일 가격 수준에서 건축 기조의 변화로 좌우로 분명한 건 양 변화가 있지요 양은 분명히 변했다 다만 정의는 뭐라고 한다? 공 급이 변화 해볼 겁니다 생산 요소가격의 변화로 동일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변화하는 현상을 부동산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 공급의 변화다 얼마나 쉬워요 제일 쉬운 과목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본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원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으로 묻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만 제가 쓴 이유가 있어요 요소가격의 변화 기술의 변화 건축 규제 등의 변화 앞에 공부했던 수요 변화 요인은 아닙니다 공급 변화 요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물어봐요 기술 수준의 변화는 수요 변화가 아니고 뭐다? 공급 변화 다시 비교 정리를 하면 앞에 수요 공부할 때는 인구 소득 수준 대체제 보완제 본 적이 있죠 얘네들은 수요 변화 요인이고 이 세 가지는 뭐다? 공급 변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공급이 쉽다 주어진 조건으로 인해서 봅시다 공급자의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공급은 뭐하고 증가하고 조건이 공급자의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냄새가 나면 공급은 뭐한다 감소한다 수기 나름입니다 건설업자의 정부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답니다 보조금 지급해주면 공급자의 비용이 줄어들죠 안 받아봐서 모르겠다 하지 말고요 보조금 받았으니까 비용이 뭐한다 감소 공급은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공급자에게 조세가 보과됐어요 그럼 세금 내야 되죠 그럼 공급은 뭐할 것이다 감소 어디로 이동? 좌측 이동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괄호 2번에 27페이지 동그라미 2번 회색 박스 들어가세요 공급함수입니다 부동산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펑션 첫 번째 원인은 뭐다 해당 부동산 가격 슬러시 돼 있죠 나머지 다음 것은 뭐라고 읽으신다고요?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기 체크 좀 하고 가세요 세 가지 생산 요소 가격 동그라미 치세요 생산 기술 건축 규제 세 가지 그 세 가지는 수요 변화가 아니고 뭐다? 공급 변화 요인이다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알 것 같고 이제 자 괄호 3번 공급법칙 갑니다 공급함수에 나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죠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따라서 공급함수는 가격에 대한 무슨 함수다? 증가 비례 관계를 증가함수라고 쓴 겁니다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로 같은 방향 가는 이유는 뭐예요?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 가는 이유는 네가 그런다고 했잖아 하면 안 돼 저기 앞에 써놨어요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다 그게 몸에 안 베어있으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빨리 매물을 거둬들여야지 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상품으로 지금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합리적 생산자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뭐한다? 증가시키기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괄호 4번 그 공급법칙을 그래프로 옮긴 게 밑에 공급, 곡선 네 번째 줄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 형태를 나타낸다 그래프 확인합니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공급량 넘기면 안 돼요 넘기지 말고 가만히 보고 계셔야 돼요 P0 수준에서 양은 어디? Q0 그럼 가격이 P2로 상승하면 양은 어디로? Q2로 만나는 점은 어디? B점 가격이 P1으로 하락하면 양은 Q1으로 감소했죠 그렇습니까? 세 점 연결했죠 읽으세요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지금 그림이 뭔데요? 공급량의 변화 다시 종축이 뭔데요?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 횡축은 공급량의 변화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이거 지금 정의하신 거 아니에요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정리한 겁니다 넘기세요 넘기면 괄호 5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괄호 5번에 동그라미 1번 공급량의 변화 해당 부동산 가격 동그라미 치고 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요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동일한 곡선상의 양이 변했잖아요 세 번째 줄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그게 뭔데요? 공급량의 변화 동그라미 2번은 뭐라고 되었어요? 공급의 변화 다르다랬습니다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의 변화로 동일 가격 수준에서 양이 변했지요? 양이 변했는데 정의는 뭐라고 한다고요? 공급의 변화 곡선 뭐다? 자체 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문으로 묻기 때문에 이의했냐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확인합니다 종추구는 가격 행추구는 공급량 가운데 S0가 있나요? S0가 뭐예요? 공급 곡선 그것이 S1 우측으로 가는 건 뭐라고 읽고 공급의 증가 S2로 간 공급의 다시 그래프 확인해 여러분 책에 좌우로 양 변해서 안 변해서 Q1, 2로 양 변했잖아요 양은 분명히 변했습니다만 정의를 할 때는 부동산 공급의 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괄호 6번 공급 변화 요인 1번 갑니다 생산 요소 단골이에요 단순하게 쓰면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했잖아요 괄호 안에 써놨습니다 공급자, 택지 매입 비용, 건축 자재 가격, 노동자 임금 등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생산 요소 가격, 그것이 하락하면 공급자의 비용이 감소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공급자부터 감소함으로까지를 괄호로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묶어주는 이유는 그거 시험장이 찍어지면 안 줘요 여러분이 해석해야 돼요 그럼 공급은 뭐 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니은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공급은 뭐 한다? 감소 어디로 이동? 좌측 나머지는 상식적인 얘기예요 2번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얘기는 곧 그로 인해 비용이 뭐했다? 감소했으니까 공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어디로 간다? 우측 3번 갑시다 3번에 니은 볼게요 건축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이 뭐 한다? 감소 당연히 어디로 이동? 좌측 쉬워요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4번 금리 수준 기역 이자율이 하락하면 건설 자금의 조달 비용 끌어오는 비용이 적어진 거죠? 이자보담이 적어지니까 공급은 뭐 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 차라리 쉽다랬어요 공급이 그러니까 표 봅시다 다시 표로 정리 건축자재 등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뭐 한다? 증가 우측 이동 건축 기술에 진보 있으면 공급 증가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세 번째 건축 규제 강화되면 공급은 뭐 한다? 감소 네 번째 조세가 세금 부과됐어요 세금 내야 되죠? 그럼 비용 늘어났죠? 공급은 뭐 한다? 감소 보조금 지급받으면 공급은 뭐 한다? 증가하더란 얘기입니다 별것도 없단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를 논리가 어려운 게 아닌데 처음에 풀어갈 때 버벅거리면 뒤죽박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힘주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공부하고도 한 두 달 지나면 또 엉뚱하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과 가격이 반비리라는 말은 없어요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반비리 수요법칙이 뭘 의미한다고요? 네가 말을 해줘야지 비싸면 안 사하고 싸면 산다 합리적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행동이에요 공급법칙은 뭐다? 합리적 생산자의 가격에 대한 행동이니까 비싸면 돈 되죠 공급량 뭐하고 증가 하락하면 공급량 뭐한다? 감소 기본기를 정리를 잘한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되게 이게 비례라고 하는데 왜 비례인지도 모르고 그냥 공급량과 가격이 비례라고 있길 이거예요 안 돼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이 수요 공급의 변화인 그럼 공급 변화는 이야기해 보세요 세 가지 적어도 생산 요소 가격, 건축 기술의 변화, 건축 기술은 어디에? 공급 변화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그걸 가지고 수요 공급이 좌우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럼 뭐가 결정이 된다? 가격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공부로 들어간 거고요 다시 왼쪽으로 봐서 이거 마무리하러 갑니다 여기까지 지워버렸네 제가 조금 전에 부동산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적다 뭐하다? 비 탄력 측에 대해서 공급도 물어봅시다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의 공급량은 즉각 늘어날 수 있죠 또 고민이 많이 필요한가 보네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의 판매량, 공급량은 즉각 늘어날 수 있다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많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탄력적이다 그럼 부동산도 그렇다고요? 아니니까 묻는다니까요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오늘 공부했는데 세 글자로 세 글자로 세 글자로 뭐 때문에? 특성? 부 부 증성 때문에 절대 량을 늘릴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양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양을 못 늘린다면서요 양 변화가 많으면 뭐라고 했고? 탄력적, 양 변화가 적으면 비 탄력 그럼 전혀 양 못 늘리죠 뭐라고 읽으면 돼요? 완전히 비 탄력적입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전혀 없음으로 보다 완전 비 탄력 다시 가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신규 공급량은 적시에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왜요? 그래요 기간 일정한 뭐가 필요하다? 건축 기간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죠 기간이 필요하다니 제때 늘린다 못 늘린다 양 변화 많아 적어요 부동산 공급도 가격에 대해서 비 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일반제와의 상품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많아서 뭐라고 하는데? 탄력적인데 부동산도 그렇다고요? 아니니까 물어요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많다 적다 적다 비 탄력 가격이 하락해도 아파트 수요량은 적시에 늘어나지 못한다 비 탄력적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량은 적시에 늘어나지 못한다 양 변화가 적어서 뭐하다? 비 탄력 그럼 다시 표현 정리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여섯 글자로 맨 앞에 있습니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맨 앞에 있는데 자원배분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 아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급량이 적시에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못 늘어나니까 가격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요 부동산 시장에 자원배분 기능은 있습니다만 다소 기능은 제한된다라고 공부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표현을 풀어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효율적 자원배분에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라고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니까 답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수요도 비탄력도 공급도 비탄력이라고 했죠 표현을 바꿔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우니까 자원배분 기능은 있으나 다소 읽으세요 제한되고 풀어서 효율적 자원배분은 뭐하더라? 실패한다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부동산 시장은 스스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 못한다 그럼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정부가 개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으로 나가면 이런 거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걸 소비자라고 인식했다면 사람들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야 되죠 소비자라고 인식했다면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수요가 더 감소해버립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못 늘어나 안 늘어나면 가격이 더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방치하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부한 대로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또 사? 왜 사? 오를 거랑 기대가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 더 오르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나는 부동산 시장이 이성적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과서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현장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라고 물어보는 거고 자원배분 기능에서 다소 제한되고 효율적 자원배분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만난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초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게 되면 아주 난감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업은 제가 표정 안 좋으면 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 이렇게 해요? 모대 그렇게 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는 아는데 왜 반비례인지 비례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점수가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힘주어서 강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개념을 너무 많이 실수를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시험 경영은 기본기를 잘 정리하느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오늘 복습은 아니시더라도요 다음 주에 또 연결이 되어가니 댁에 가시거든 동영상 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아니더라도 샤오에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파트랑 좀 인지를 해야 된다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